Ю루 Shelia 23세를 나와버리면 A 대표팀이 또한 망가지고 모든 팀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 지금 헬스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. 그래야만이 네가 모든 대회에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. 그게 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.